입양 톡! 사랑 톡! 톡톡 시즌 2! 입양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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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로링 시간으로 지금 무슨 요일이야? 아빠! 로링 시간으로 지금 무슨 요일이야? 응? 수요일 같아 화요일? 그거 잠깐만 줘봐요, 아빠 지금 화요일 아니야? 잘 모르겠어요 왜 또 줘봐 이번엔 아주 잘 던져 뭐라고 하라 던져봐 깜짝이야 제가 그런 듯 딱 줘야 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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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 와 줄까 아 계속... 젖어먹는다 어 먹었다 응 오오.... 안돼 엘리암에 그런가?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.